안녕하십니까 인천 맨파워 비뇨기과 원장 박경서입니다. 오늘은 PS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. PSA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검사로 일반적으로 전립선 관련 질환에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PSA가 4 이상이면 물론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. 3.5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4 이상인 경우에는 전립선 암을 의심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. 근데 PSA가 4 이상이라고 다 암이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4 아니고 5, 6, 7, 10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. 또 갑자기 PSA가 올라간다면 이거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보다는 전립선 염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항생제를 쓰고 PSA가 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는 관찰해야 됩니다. PSA가 만약에 높다 하더라도 무조건 조직검사를 하지는 않고요. 만약에 초음파상에서 의심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만져지는 것도 없는데 PSA가 한 4에서 10 정도로 경미하게 올라가 있다.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관찰해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게 PSA 밀도, PSA 속도 이런 거를 보는데요. 만약에 전립선 암이 아니라고 하면 PSA가 점점점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전립선이 굉장히 크신 분, 60cc, 70cc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분들은 PSA가 4, 5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크신 분들은 PSA가 밀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직검사를 조금 보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PSA가 높으신 분들은 만약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조직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PSA가 굉장히 높다. 뭐 이래서 10, 20, 30, 40, 심지어 저는 200, 300, 1000 넘어가는 분도 봤는데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조직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4에서 10 정도로 경미하게 높다. 이런 분들은 PSA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PSA가 전립선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조직검사를 결정하셔도 됩니다.